안녕하세요 일상 속의 조지팝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정을 데려왔어요 굉장히 화려한 요정이네요 기다린 요정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귀여운 요정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봄이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죠 우선 예쁜 꽃들을 싹 틔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모으기로 했죠 깊은 소식을 서로 알기 위해서죠 기다린 요정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봄의 시작을 알리기로 봄에 소식이 멀리 멀리 퍼져나갔죠 봄에 소식이 멀리 멀리 퍼져나갔죠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봄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봄을 만끽한 봄이 되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따뜻하고 행복한 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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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